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 백서의 신라면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3년 7월에 출제되었던 강수의 유형입니다. 강수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강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란 지표상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로 맺히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비, 눈, 우박 이외에도 양은 적지만 안개, 서리, 이슬 등도 모두 강수 현상에 속합니다. 일단 강수 현상이 일어나려면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잘 형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상승기류의 발생입니다. 지표 부근의 공기가 가열되면서 가벼워져서 상승하게 되고 상승할수록 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합니다.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는데 열을 쓰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슬점 이하까지 온도가 감소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먼지 등의 응결핵에 붙으면서 작은 물방울이 되어 구름이 형성됩니다. 형성된 구름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이에 물방울이 얼기 시작하면서 얼음 알갱이가 되는데 이 얼음 알갱이들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빗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강수 유형이든 그 시작은 상승기류의 형성입니다. 강수의 유형은 이러한 공기가 어떻게 상승하는가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강수 유형은 지형성 강수, Orographic Precipitation입니다. 지형성 강수란 말 그대로 지형의 영향에 의한 강수입니다. 구름이 높은 산을 넘을 경우 그 산에 구름이 걸려 습윤기단이 형성되면서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형성 강수는 높은 지역의 산사면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비가 내린 후에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습한 공기보다 건조한 공기의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산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공기는 습하기 때문에 100m 상승시 0.6도씩 기온이 하강한다면 비를 뿌린 후에 정상을 넘어 내려가는 건조한 공기는 100m 하강마다 약 1도씩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은 인도 아삼 지방의 체라푼지는 해발 약 1,400km의 히말라야 산맥의 산사면에 위치하며 여름의 벵골만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남서계절풍이 불면 많은 비가 내립니다. 1841년 8월에는 하루 동안 약 1,000mm의 비가 내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 영동지방 태백산맥과 같은 다우지 역시 이러한 지형성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강수 유형은 대류성 강수, Convective Precifitation입니다. 대류성 강수는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소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류라는 말 자체는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류현상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이 아래로 내려가며 생기는 상화운동으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대류성 강수는 지표면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대류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지표면이 태양에너지에 의해 가열되면 증발이 활발하게 되고 증발된 수증기는 한우로 올라가면서 일정 고도 이상에서 응결하여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러한 현상으로 만들어진 두꺼운 구름층은 뇌후를 동반한 세찬 비를 퍼붓게 되는데 이것의 흔한 예가 바로 한여름 오후에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연중기온이 높은 열대지방에서는 이런 대류성 강수가 거의 매일 내리는데 이를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강수 유형은 전선성 강수 frontal precipitation입니다.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같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전선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층이 만났을 때 형성됩니다. 다만 그 공기층들이 만날 때 어떤 공기층이 먼저 밀어올린 것인지 혹은 타고 올라간 것인지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한랭전선의 경우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 위로 밀어올립니다. 찬 공기는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에 위치하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가볍기 때문에 위에 위치하기가 쉽습니다. 밀려 올라간 더운 공기는 이슬점에 도달해 응결작용이 일어나 비를 뿌리게 됩니다. 반대로 온난전선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먼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슬점에 도달해 비가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대기단과 열대기단, 대륙기단과 해안기단과 같이 온도차가 크고 성질이 다른 기단이 서로 만나 전선을 이루면 그 전선을 경계로 저기압이 발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강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오우츠크해의 한대기단과 북태평양의 열대기단이 만나면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장마입니다. 마지막 강수 유형은 저기압성 강수, 사이클로닉 프레스피테이션입니다. 열대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할 때 중심부의 저기압으로 인해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되어 내리는 강수입니다. 남북이 5에서 20도 사이의 열대기후에 속하는 따뜻한 바다 위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하는 열대저기압이 자주 발생합니다. 열대저기압은 따뜻한 바다 위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커지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저기압성 강수라고 합니다. 열대저기압은 육지를 지나거나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악화되어 사라집니다. 열대저기압은 발생지 및 피해를 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립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 발생하여 동부 및 동남아시아에 피해를 주는 것을 타이푼이라고 부르며 태평양 남부에서 발생하여 오세아니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윌리윌리라고 부릅니다. 인도양에서 발생하여 남부아시아 일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사이클론 멕시코만에서 발생하여 북아메리카에 피해를 주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으로 4가지 강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생성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고 4가지 유형의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파악하시기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된 단어를 함께 익혀두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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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wpoint Dewpoint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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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itude Altitude Evaporate Evaporate Expand Expand Condense 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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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osph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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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Pressur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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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yclone Anticyclone Anticyclone